오 팀장아. 네. 태성이 누구 사귀냐? 네? 누구 사기인데요? 누가 그러대? 요즘 촬영 현장에서 태성이 핸드폰을 손에서 떼질 않는다고. 그거 백퍼 여친 아니냐? 백퍼까지야. 중요한 연락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누가? 태성이가? 어떤, 뭔, 중요한, 연락? 그래서 너 못 느꼈어? 태성이 이상한 낌새. 아, 저는 그렇게까지 친하지는 않으니까요. 아, 그래. 그렇구나. 넌 별로 안 친했구나. 뭐, 태성이야 워낙 단순해서 하루 이틀 뭐 하나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래, 가봐. 네. 수고하세요. 아, 뛰어. 하하. 안 친했구나. 무슨, 진짜. 아, 조심해야지 진짜. 왜 호불어지는 건가? 아, 불안하지 못하겠어. 아, 불안하지 못하겠어. 하... 왜, 보고 싶은데. 여기 회사야. 아, 괜찮아. 아, 괜찮아. 다 점심 먹으러 갔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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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